반갑습니다. 2024년 5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오늘 저희 나이트 반에서는 슈어 소프트 테크 정확하게 또 추천이 나가서 회원들이 실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 오늘 시원하게 갔습니다. 이 나이트 반에서는 제가 전날의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회원님들이 자고 일어나면 종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편리하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슈어 소프트 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다 이런 식으로 크든 작든 다 수익을 다 냈어요. 다 수익을 내셨고 실질적으로 8% 내신 분도 있고 정말 크게 크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트 반의 장점이에요. 실제 나이트 반의 장점이고 여러분들이 이 나이트 반을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이트 반에서 오늘 가장 많이 먹으신 분이 무려 여러분들 3천만 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요. 단타 반에서도 오늘 슈어 소프트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익 인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시면 실제 우리 회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슈어 소프트 테크, 저희 나이트 반 그리고 단타 반 그리고 직장인만에서는 오늘 수익이 나왔죠. 직장인만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보시면 여기는 오늘 LS 에코 에너지 무려 14%나 나왔고요. 정말 믿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가 무려 3,700만 원.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믿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행복방에도 초대를 해드리니까 초대 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신 분들은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체험을 좀 시켜드리는 데니까 행복방 초대도 꼭 받으시고 내가 전날의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5757-9542로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 팩트 알려드리니까 나이트만 단타만 직장인만 강력추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반드시 연락LES 자 멈추ée 밝혀든지 연락 보ki rés 우리 아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붙여 read